여름철엔 주차된 자동차 내부 온도가 금방 40도를 넘어갑니다. 외부 온도가 30도를 넘을 때 자동차 내부 온도는 최대 90도에 이른다고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폭염 속 차에 갇히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19구조대가 제때 출동했습니다. 하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빼앗겨치 자동차를 내리쬐니다. 외부기온은 34도. 30분 만에 차 내부 온도가 43도까지 올라갑니다. 초콜릿 과자도 금세 물러집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부산에서 두 살 A양이 잠긴 차 안에 갇혔습니다. A양은 이렇게 문이 잠긴 채 뜨겁게 달궈진 차 안에 10분 동안 갇혀있었습니다. 11구 구조대가 차 문을 열어 다행히 화를 면했습니다.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랐던 지난 2일 광주에서도 4살 아이가 차에 갇혔다가 20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폭염 아래 뜨거워진 차 안에 아이가 갇힌 사고는 해외에서도 잇따릅니다. 여름철 차 내부 온도는 40도를 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15분 이상 되면 과열 피해 우려가 높기 때문에 지난해 7월 광주에서 8시간 동안 유치원 통합버스에 갇혔던 5살 B군은 1년이 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